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전에서 검증된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 장사정포와 방사포부터 짧게 설명드릴게요. 이게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밀리터리 덕후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안 좋은 모릇이 어려운 군사 용어를 그대로 설명합니다. 장사정포는 말 그대로 장거리를 쏠 수 있는 곡사포고요. 우리 군대가 가진 최고 명품 무게죠. K9 자주포. 사정거리가 40km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그런데 북 장사정포는 그쪽 주장대로라고 하면 60km예요. 우리보다 훨씬 길죠. 그리고 포탄이니까 로켓보다 훨씬 빠릅니다. 장거리를 비행해야 하니까 탄두가 가볍고 위력이 약한 건 문제가 있지만요. 진짜 무서운 건 북한의 방사포인데요. 방사포는 말 그대로 다현장 로켓입니다. 여러 발의 발생함을 동시에 쏘는 거죠. 이런 걸 북이 수천 문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이온동 같은 걸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정세와 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. 공태의 제작팀장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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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